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오늘 방송은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사주제 그렇게 다룰 만한 주제는 많지 않은데 특별히 이제 의정충돌 의료계하고 문제가 2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많이 진전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가장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그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공이 의과대학생들이 전혀 인기에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중후반전에서는 이제 it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다른 주제들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을 의정 문제에 대해서 7주제를 다룰 도록 굉장히 심층적인 그런 분석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윤 대통령 재임 2년 동안 선거 문제를 다루는 윤 대통령의 자세 태도 선택 이런 것을 대부분 다 아시 지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지도자로서 정직한 분은 아니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을 존중하는 분도 아니시고 본인이 정치적 이득에 도움이 되면 다룰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룰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를 2년 동안 윤 대통령의 정체성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는 대부분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래엔 뭐 제가 선거 문제를 별로 이렇게 안 다루 지만 4년 정도 다뤄왔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 보통 생활인과 달리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 따라 가지고 도움이 되면 다룰 수 있고 도움이 되면 되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의로 분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로 분쟁도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정직한 자세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께서 얼마나 무리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고집이나 불통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고 두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문제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시면 일관되게 이번 일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데 착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윤 대통령에게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본인이 도움이 되면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실조차도 그냥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도 지금도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정부 정책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의정충돌의 본게임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작점은 의대생하고 전공이들 함께 달려있는 것이죠. 지금 1960년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푸르스름한 그런 관료 제복을 읽고 아무리 여러분들 돌아와요 부산항을 외쳐도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대학병원의 수술 일정들이 대폭 축소가 될 것이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겠죠. 외과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팀으로 움직일 겁니다. 가장 보스가 의과대학 교수가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의 전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창피도 매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어제 방송은 의정충돌에 대해서 어제는 두 가지 주제만 다뤘는데 한 분이 좀 장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결혼생활이 한 20년 정도 넘는 바깥분이 외과의사 경우 제가 상상했던 대로 두고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야기죠. 개업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범위도 굉장히 협소할 것이고 왜 환자를 보기에 너무나 급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아침에 이렇게 실방송을 보시지만 전부를 걸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다른 사람이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분들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방송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 3시간 정도. 그럼 전부를 다 여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관계도 협소할 수밖에 없고 대외적인 활동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의사분들은 저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냥 환자 보는 그게 그냥 시작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그 내용을 아내로서 살아오면서 외과의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대부분 필수 의료 인력들이 사는 삶일 겁니다. 사람들이 돌팔매를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지만 전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보이는 모습은 제 역시도 기성세대지만 참 한심합니다. 돌아와요 의회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애국심이 어떻고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은 다 아마 그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슈퍼 울트라 꼰대들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의정충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될 것이고 선의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겠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가장 1차 피해는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대거이름 연기가 되겠죠.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일정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체제로는 도저히 우리가 수술을 소화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병상을 갖고 있는 그런 대형 병원들은 국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병상 가동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곧바로 간당간당하게 유지해왔던 병원 수지에 직격탄을 입힐 거라고요. 한 4개월 정도 여러분들 전혀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누적적자에다가 그다음에 계속적자가 누적되겠죠. 정부가 저질렸으니까 정부가 여러분들 1조 2조 투입해가지고 다 메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수술을 못 받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전공이들하고 여러분들 의과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공급망이 붕괴가 되니까 그 여파가 몇 년이 될지 계속 미치겠죠. 인턴이 여러분들 있더라도 전공이들이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본인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 정원 조정에서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2025년도는 왜 안 되냐 이야기죠. 그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밀리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집을 부리는데 고집의 대가는 크겠죠. 그분들은 고집을 부리더라도 대가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대가가 무진장 여러분들 클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번 사태를 오늘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된 겁니다. 보시면 AI가 일자리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 그 사회의 가장 변방에 있는 프리랜서부터 영향을 미치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프리랜서들이 오픈 AI 사이에 채치 pt가 도입된 지 한 1년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AI의 일자리 공습권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고 지금 이제 미국 정시가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그런 소위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주도한 그런 미국 정시가 뭐 이제 사람들이 경기 불황도 없고 금리는 곧 내릴 것이고 AI 열풍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식을 안심해서 많이 사죠. 뭐 저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시장에서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역사상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이제 주식을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한국의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미국 주식을 주로 사는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많이 사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오늘 한 번 점검을 공포지수가 바닥을 칠 때는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한 번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가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제 맞붙었는데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옹호론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저택에 미국의 가상화폐 채굴업자들 채굴업체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정책을 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정치인의 약속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한국에도 벌써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 분야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대가들이 많지만 또 저는 별로 이렇게 며칠 안 돼가지고 이런 가상화폐를 들여다봤으니까 그 사람이 보는 가상화폐의 전망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이야기도 실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